자, 그다음 공간, 이 공간 재미있어요. 지금 이게 기지 모양으로 돼 있잖아. Look at that! Look at that! 귀여운 기지, 수면 기지. 아늑하다, 아늑해. 저런 내가 잠이 또 잘 와요. 아니, 수면 기지로 하기가, 이 사이즈가. 에이, 진달래, don't worry. I worry, worry. I worry, 봐봐, 봐봐. 딱 떨어져. 딱 떨어진다고? 와, 꿀자. 아이고, 나는. 딥슬립, 딥슬립. 빅 사이즈. 빅 사이즈. 너, 너, 너 봐봐. 이거 봐봐. 나나 눕는 거지, 봐봐. 여기 한번 누워봐라고. 텀봉이 오빠 누워봐. 물텀봉. 물텀봉 씨. 텀봉이 오빠 진짜 커요, 생각보다. 그죠? 거기서 보고 있어, 봐봐. 내 다리가 어디까지 오는지. 봐봐. 되긴 되는데. 아니, 근데 나는 좀 약간 협소하다, 이거지. 근데 이제 어머님이랑 따님이. 160대 정도 되실 거야. 165도 다 들어가, 충분해. 충분해, 충분해. 충분해, 충분해. 여기는 언니 이제. 키친 기지로. 근데 ㄷ자라서 동선은 좋네. 활용도 너무 좋고. Love you. Hello. kho